현재 구속 수사 중인 김호중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요 임원이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그맨 김한배가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와 방송인 정찬우, 최 모 씨 등 3인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김한배는 고소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 8일 고소인 진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고소된 3인 중 이광득 대표는 김호중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엔터 초창기 3대 주주인 김한배는 정찬우, 이 대표와 막력한 사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연호 전 공동대표, 이 대표와 함께 천만 원씩 죽음을 납입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김한배는 명예신탁된 주식이라는 억지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뤄진 바 없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양도소득세가 2천에서 3천만 원 부과된다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배는 정찬우가 경영에 간섭하며 갈등이 생겼으며 정연호가 2019년 3월 대표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8월 퇴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이 대표는 김한배와 정연호에게 주식 명예신탁이 해지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됐다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5년이 지난 시점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한배는 고소장은 4년 전에도 작성됐다. 2020년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려다 불발됐다. 한때는 저랑 끈끈했던 개그맨 선후배 사이라 주변인들의 만류와 설득, 회유와 협박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한배와 정연호는 이번 형사 고소 외에도 지난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엔터 측은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생각엔터 측은 김모 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재기와 관련 형사상 소송 사기 및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각엔터는 김모 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김모 씨 등은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 형태이며 소송 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자산이 수백억 원이 넘는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모 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 일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여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김모 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 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따라서 회사는 김모 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김모 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함으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즉 회사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고지하여 주식의 명의 개설을 요청하면 그 진위를 살펴 주주명부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 측 한 관계자는 언론의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근거 없는 고소인들의 주장과 고소 자체가 소송 사기로 의심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주명부 변경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양도 금액도 쌍방 협의에 따라 통장에 입금됐다. 회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어려움을 겪고 붕지에 몰리자 이를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해보려는 얄팍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모든 관련 근거는 서류상으로 명백히 존재함으로 법적 다툼을 통해 진의를 가리면 된다면서도 김모 전 이사의 경우 정찬우에게 주식을 넘긴 뒤 돈은 당일 다 받아갔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양도양 수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기 위해 교묘히 피해 다닌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김호중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 원래 6월 10일까지 구속기간이었으나 검찰은 19일까지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추가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죠. 검찰 측은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본부장의 구속기간도 연장했습니다. 한편 김호중이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발생했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공보규칙과 현장 상황 감안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김호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김호중은 출석 당시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던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에 들어가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귀가할 당시에는 경찰이 김호중 측의 정문으로 나가도록 해 6시간 가량을 버티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김호중 측은 경찰 측이 수사공보규칙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공보규칙상 출석 조사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종합 판단할 수 있다. 당시 강남경찰서 정문이든 지하든 취재진이 운집하던 상황으로 규칙과 현장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의 입장으로 가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사건 관계자는 모두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 경찰의 조치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었죠. 윤익은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처벌과 관련해 입법 보완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윤 청장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 관련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딱히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죠. 이번 사건에서 김호중의 꼬리를 무는 거짓말 등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언행은 대중의 싸늘한 여론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6시간을 버티는 모습은 자숙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기대하던 여론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김호중의 혐의가 뚜렷해지고 자숙과 반성의 면모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휩싸이자 그의 기념물이 철거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반성은 자신의 언행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 톰성은 하루아침에 채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이 특출나고 기부를 많이 하면 모두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김호중과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극성 팬들의 잘못된 행보들을 본인들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란들을 모두 어떻게 잠재울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